자 우리 사랑스러운 고2 수험생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만 같아라 하는 말 있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쓰니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서 어 이제 고2가 시작이 되니까 뭔가 고2 과목은 그 내용 자체가 고1과 다르다고 다들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정말 미리미리 우리 1학기 때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해야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벌써 어느덧 1월 말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3월 학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스스로 처음만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매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고2 강좌 이 고2만을 위한 물리도 있기 때문에 이 강좌라든가 고2 수험생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강사전에서 이 수강률을 좀 조사해봐요. 그러면 12월 말과 1월 초에는 수강률이 급진전하면서 많이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수강률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요. 그러다가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면서 그 수강률의 진도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가 돼요.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제 막 그 처음에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에 묻혀서 그저 시간에 몸을 맡기다가 이제 식상해지는 것이죠. 뭐 공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렇고서 하다가 보니까 어 뭐 그런 것 같고 남들도 그런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주의드립니다. 3월 4월은 후딱 가요. 3월 학기 딱 시작되고 물론 중간고사는 좀 빠르면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1, 2개월의 시간 여러 학기가 시작되면 학사 일정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공부할 시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의 진도는 진도대로 확 나아가고 특히 과학교가 같은 경우에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용두삼이에요. 왜냐하면 앞단원에 전통적인 역학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 역학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2단원 뭐 상대론이라든가 현대호우주론이라든가 정기장 4기장이라든가 후딱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저 한 방 먹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1 생각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육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딩 6학년, 그 다음에 중딩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자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10개 학년이 국민 공통 기본 과정이란 겁니다. 10개 학년. 자 그러니까 10개 학년이라는 것은 초딩 6, 중딩 3,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여기까지가 국민 공통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2부터는요. 바로 심화 과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과마다 그 난이도가 달라요. 공부하는 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고1 때 이 우리 빨리 고1의 때를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1의 생각이라는 것은 중딩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하던 그런 공부 습관으로도 고1 때는 어느 정도 원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고2부터는 확 달라져요. 그래서 고2 때 성적의 전환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생각하고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그냥 시험 공부 벼락치기 몇 번 하고 이걸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큰 코다치입니다. 3, 4, 5로 후딱 가요. 지금 여러분들 1월과 2월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고 물론 지금쯤에 항상 루즈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입장은 잘 가르치고 교과목에 대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선생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잡아채주는, 좀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주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2 수험생 여러분들, 선생님이 올해는요. 이 고2 수험생들에게 조금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학교 내신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현 과학 교과서의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수? 여러분들 바뀐 교과서로 하셔야 됩니다. 바뀐 교과서로 다시 그 교과 과정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 과학 교과서의 마지막 세대라는 점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시작을 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은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게요. 제안 드릴게요. 처음에는 막 의지가 높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 뭐 인강 뭐 좀 밀어놓고 뭐 2월에 하면 되겠지 그러다 3월에 하면 되겠지 그러다 내일 아침에 중간고사라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잡고 1학기의 범위라도 목표를 잡아서 세울 수 있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잡아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과 학교 시험에 당황을 하느냐 각 과목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 일정에 몸이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의 특히 물리가 그래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천차만별형이라고 하는데 이 교과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 내용의 본질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능 교과 지향형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그 물리적인 그 수업 상황에서의 그 욕구와 여러분들과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물리와 교과가 아닌 혹은 좀 덜 중요한 부분 거기에 부분에서 천차만별형으로 준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준비를 할 때 그냥 뭐 공식 몇 개 외우고 거기에 대입하면 되겠지. 물리가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공식이란 게 대입하는 게 어려워. 뭔가 산수가 있어.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수능 교과 지향형의 선생님에게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한 방 먹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교과 자체에 정확한 스탠다드한 커리큘럼 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 이어야 학교 선생님이 조금 어긋난 부분을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 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은 교과에서 약간 좀 더 나가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걸 더 하셨구나. 그래야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페셜 골드 2학년만을 강좌. 이것은요. 고위 학생들을 앞에 놓고 고위들과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 자체가 그냥 무조건 수능 교과만을 제가 딱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또 다 강의가 진행이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고복강, 고품격 복습강의라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하셔야죠. 또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또 4월 되면서 3월 되면서 그 아니 왜 수능만 모의고사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지, 실제 시험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됐다. 그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여러분 볼 겁니다. 서술형 주관식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교과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고 또 수능이라든가 또 평가원 모의고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빤하게 공개되는 문제를 서술형 주관식으로 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제 3월, 4월 가서 절대 학사 일정 때문에 학교 이 교과 내용 준비할 시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위 수험생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 교과세 마지막 세대입니다. 명심하시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너무 좀 겁을 주는 상황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료를 같이 해드리고 또 함께 잘 호흡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딱 그럴 때니까 다시 잡아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부여잡고 진행하셔야 돼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